경기도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가 또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심의 과정에서 정회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성남시의회 야당이 발의한 대장동, 위례지구,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3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대장동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에서도 부결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정치공사라며 두 차례 모두 반대표를 던진 여당 의원 19명은 이번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이미 심의했던 만큼 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을 생략하자고 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정회가 이어지는 등 본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야당은 정치공세 논란을 피하고 검찰과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비공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개발의 특혜 과정뿐 아니라 의장 선출 과정부터 면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안건을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파행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사무조사가 또 무산될 경우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